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05페이지 36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페이지 뭐예요? 305페이지 36번입니다. 자, 가등기 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만 묶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은, 자, 보시면 일단 기억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지분만, 일부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가는 거 1번, 2번 빼고 니은은 가등기와 본등기 할 수 있으면 물건면도 효율이 가등기 경력식 소프하는 것을 가등기, 본등기, 순위반, 효율이, 아, 말도 안 되죠. 그쵸? 절대. 자, 순위만 소프하지 물건면도까지 자, 이 물건면도의 효율이 가등기로 소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 아니면 뭐예요? 4번입니다. 그러면, ㄷ이냐, ㄴ이냐 가등기 이후에 뭐예요? 건강기, 거등기 권리 4, 7, 건강기 권리3취득자가 있는 경우 본등기 의무자는 그 제3 뭐라고? 취득자가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요.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건강기식 의무자가 본능기 할 때의 의무자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가등기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본등기의 문제는 죄담치의 아니다 그랬으니까 자 이건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니은은 빼야 되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 니은하고 디귿 디귿은 가등기의 권리를 삼재계에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는 뭐예요? 보기등기가 아닌 주등기한다 그랬었는데 이전등기 나오면요? 이전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등기 중에 소유권 이전등기만 주등기고 지상권 이전등기, 저당권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등기,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부기고 임차권 이전등기, 하여튼 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아닌건 다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도 하나의 청구권이 채권이니까 소유권이 아니라는 게 부기등기로 합니다 3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306페이지 37번을 별표하겠습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등기명인은 가등기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가등기문자는 가등기명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명인은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처분 명령은 명단 단독입니다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제가 있죠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절대 뭐예요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했죠 채권자라고 했죠 공유물 보존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그게 맞는 얘기다 그 다음 5번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 진태인 경우 가등기한 본능기 의무자는 뭐예요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식 의무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냈을 때 가등기에 관한 본능기 청은 가등기 된 권리진 일부 집안에 할 수 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능기 할 때 등기관은 그 가등기 본능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정무를 질고 말사한다 자 전부를 질고 말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뭐라고 당의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가치원은 아까 말사 대상이 아니라 했죠 전부 때문에 틀렸어요 자 임차권 임차권 뭐예요 가등기한 본능기 말사일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본능기 전에 가등기 동일 부분의 용의 물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임차권 임차권 뭐예요 임차권 설정 총권에 가등기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번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용의 물건 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뭐 여건 지상권 동일 부분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만약 했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본등기하면 임차권하고 지상권은 같은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니까 양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권 말사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여기 용의권은 직권 말사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 했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재명의 용의권 이건 뭐예요 직권 말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저당권하고 용의권은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가등기 본등기 본등기는 공동인청의 원칙이나 의무자의 협력을 없을 경우에는 의사진실의 명언은 판결받고 당연히 판결받고 단독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린 건 2번이다 전부 때문에 틀렸다 자 309페이지 41번 가등기한 뭐예요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2번의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죠 절대 가등기마다 상속인은 상속인 할 필요 없어요 권리자가 공동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 의무자가 아니라 뭐예요 가등기권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본등기 하면 돼요 누가 하고 가등기 시행보자고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는 사용해서 본등기에게 맞고 자 그 다음에 판결의 주문과 이후에 가등기와 본등기 절차의 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 가등기 본등기에서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자 5번에 가등기 명예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으니까 틀린 건 1번이라 했어요 42번은 별표하시고 가등기를 뭐 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단 명단 이건 뭐예요 촉타기 하는 게 아니라 단독시찰에서 그렇게 틀렸고 가등기 시 가등기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정부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던 게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절대 뭐라고 했어요 이 가처분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어디에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절대 뭐예요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라 했어요 뭐라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 마찬가지라 했어요 등기법에서는 절대 뭐예요 무슨 의무자 권리자의 주소지 절대 아니에요 항상 뭐라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가 있는 환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가등기 말사할 수 있고 지상권하고 뭐예요 지상권 가등기 한 다음에 가등기 한 다음에 뭐예요 중간에 저당권 등기 되어있죠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 말사하면 안 돼요 왜 양립할 수 있으면 말사하면 안 된다 했어요 양립할 수 있다 자 넘겨보시고 43번을 별표합니다 43번을 별표해 주시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이 설명이 두 개지 그건 그냥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게 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그러면 1번 가등기는 가등기 명언은 뭐예요 가가처 가처면 명단 단독 맞고 그저당권의 채권채액은 뭐예요 채권채액의 변경등기 청원권의 보존형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행해서 본등기 한다 맞고 임차권하고 뭐예요 저당권이죠 이건 양립할 수 있죠 직권 말수 대상이 아니다 맞는다는 게 그 다음에 5번은 등기관위 소유권이나 청원권에 가등기 본등기 했죠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자 출시서에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절하는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직권 말수 할 수 없다 소송 중이라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했죠 해당 가등기를 상대로 해당 가등기에 대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등기 하죠 그건 소송 중이니까 말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압류랑 가처분 등기 마찬가지 자 44번 문제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에 관한 설명으로 가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가등기 권자는 가등기 모자에 승낙이 있을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 말수 할 수 있다 그랬고 가등기 명의는 뭐예요 단독으로 가등기 말수 할 수 있죠 원래 공동의 원칙인데 자 원칙인데 자 그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 승낙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말수도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모자는 가등기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정지조건부 가등기 관한 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5번에 뭐가 나왔어요 저때 권리자 주소지 관할 가처분 명령은 지방법원인데 부동산 소재지 관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은 A 건물에 대한 A 건물에 대한 가비 소유권 전천권의 가등기를 2010년 3월 4일 했어요 가비 가등기한 뭐예요 본등기를 2010년 10월 18일 했죠 A 건물에 대한 다음 중 직권말수 대상이 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는 뭘 말 다 다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1번은 대항할 수 있는 동그라미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날짜 딸리고 없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말 삼아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4번과 5번은 위 가등기상 권리를 묵자는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이에요 뭐 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2번과 3번을 따져보면 돼요 2번과 3번인데 2010년 3월 15일이 가등기가 3월 4일이니까 그 가등기 외에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45번에 2번은 말소 대상이 돼요 그런데 3번은 2010년 2월 1일 근조당권이죠 3월 4일 전이에요 가등기 전에 이미 근조당권을 해갖고 그 다음에 가등기 외에 경매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그 기존 권리가 근조당권이 가등기 전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2번이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어디에 여러분 거기에 47페이지에 312페이지에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47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A라는 사람이 갑한테 채무를 이행해서 자 여기 뭐예요 가압류가 이제 법원의 촉탁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가압류가 있던 가처분이 있던 가등기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압류 등기 이후에도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가등기 이후에도 소유권을 넣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처분지 가처분 등기 부동산 유전 등기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컨대 이렇게 1번 소유권을 넣는 게 갑 있죠 2번 유전 등기 을이에요 자 이 을이 갑을 뭐예요 갑을 사기 쳤어요 니네 집 앞에 오물처리장이 들어선다 그래서 집을 싸게 샀어요 알고 보니까 월드급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민법 몇 조? 민법 110조 사기 강부하기 위해서 2등기를 맞춰달라고 소송하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서정황에 선의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여기 2등기 믿고 산 사람은 선의 무과시로 추종을 해요 그래서 이 선의삼자를 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의 촉탁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처분이 됐는데도 얘 믿고 산 사람은 선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악이다 알고 샀어요 소송 중인 거 알고 샀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압류가 돼있던 가등기가 돼있던 가처분이 돼있던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맘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청구금에 기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등기대임차권에 대한 감염등기 할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이 몇 개? 소유권 재산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이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등기 목적이 보존등기 있다 그랬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설정 그 다음에 지역권 빼놓고 다 잊어낸 게 돼요 자 이거 기입등기라고 했어요 등기면 명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일부를 뭐예요? 등기 상황의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 전부 다 지우는 게 뭐예요? 소멸이에요 소멸은 표제분은 멸실등기고 각국분은 말수등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제한등기 또 있어요 처분제한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가압류 뭐라고? 가처분 자 그러면 모든 권리 뭐뭐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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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의 권리에 수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지상권, 지우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권리니까 만약에 뭐예요? 환매권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환매권 뭐예요?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임차권도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고 모든 권리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뭐라고? 공예지분 있죠? 공예지분도 소유권의 일부니까 이것도 뭐예요? 소유권, 공예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하다 가등기도 뭐예요?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죠? 왜 총권이니까 다 가능하다 임차권을 가압류를 할 수 없다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말수신청에서 말수할 수 없어요 가압류가 돼 있으면 법원에서 촉탁됩니까 자 원칙은 항상 법원에서 촉탁했으니까 법원에서 말수를 촉탁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8번도 오른 거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이니까 주등기로 해야 돼요 처분제, 가처분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가처분 되어있어도 이전 등기가 하라는데 왜 지상권 못하겠어요? 가압류 등기, 말수 등기는 권리자무자가 말도 안 돼요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니까 촉탁말소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 가처분기 금전 채권이, 피보전 권리란 금전 채권이, 피보전 권리란 보호대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금전 채권이 아니다니까 왜?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에요 가압류가 금전 채권이에요 가압류가 왜? 가압류는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니까 그죠? 가압류로 보존되는 그 피보전 권리는 금전 채권이에요 자 5번의 공의 지분에 대해서 공의 지분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만 옳은 것은 5번뿐이 없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이제 마지막에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은 뭐예요? 1번은 등기관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분의 이의인청서를 제청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의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이 등기관의 뭐예요? 부당한 부당한 뭐예요? 결정과 뭐예요?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싶은 사람이 이의신청이에요 물론 이의신청은 이렇게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네 글자니까 지방법원에 해요 지방법원에 한다 안죠 근데 이의신청서는 다섯 글자죠? 홀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할 등기수 아니면 뭐예요? 그냥 등기수예요 왜? 관할 등기수는 다섯 글자 그냥 등기수는 세 글자 짝수는 짝수고 홀수는 뭐예요? 홀수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 있다 이 관할 지방법원에 다 여섯 글자고 다섯 글자 안 맞죠? 그래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안다는 얘기고 신청서는 등기수에 제출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로 이 근거로 인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자, 절대 이 부당한 결정처분에 부당한 시점은 등기관이 부당한 시점은 뭐예요? 자, 부당한 결정과 처분은 뭐예요? 자, 이렇게 그 이의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절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사실이나 신증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뭐예요? 증거 있죠? 이걸로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 자, 등기관에 부당한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해서 하는 곳이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 모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근거와 신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에 부당한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등기관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해서 이 신청일부터 3일 내에 이의견을 붙였어 신청서를 어디예요? 이의인청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3일 이내에 지방보건으로 송부합니다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지방보건으로 송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1번 문제 별표하시고 등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 절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이의는 집행경의 혈액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은 뭐예요?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이익이 있느냐는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 구분건물에 이렇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복도와 계단이 있죠? 이 복도와 계단은 구조상 공연물이니까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어떤 놈이 신청했더니 더 맛이 간 등기관이 등기해줬어요 자, 이 등기는 절대 무효죠? 여기 이해관계인 이 등기 왜 왜 뭐예요? 절대 무효다 등기 대상도 안 되는데 왜 해줬냐 말살아 말살 때까지 인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사물을 집행하지 않아요 집행경제혈액이 없어요 그 집행경제혈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의신청을 받았다 해서 등기사물을 정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집행경제혈액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관할지방부문의 인청에 대해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를 명할 수 있다 결정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신청서 받은 관할 등기서가 이유가 있으면 뭐예요?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상당한 처분을 해요 등기를 뭐하면 되고? 받아주면 되고 등기를 봤으면 직권 말씀하면 되고 이유가 없다 하면 이제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우리가 볼 일이 아니다 3일 이내에 어디로?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이게 3일에 3일에 송부해줍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하려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날짜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결정 전에 가 등기 및 이의 부기 여기다 뭐예요? 1의 1번 이의 신청 중이다 이의 부기를 명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4번 신청서에는 신청서에는 이의 신청인의 청명주소 있죠? 아무 그런 거 신경 수가 없어요 필요 없고 5번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한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신경 수가 없고요 1번을 별폐라고 하니는 1번, 2번, 3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그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옳은 거라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옳은 것 하게 되면 자 기역 새로운 사실과 증거하면 안 됐죠? 틀렸어요 기역은 답 아니야 1, 3, 5는 답이 아니에요 미음이 들어갔느냐 그죠? 어 미음이 들어갔느냐 ㄷ이 들어갔느냐 ㄷ 자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구슬로 아닌 서면에 해야 되고 신청은 기간에는 뭐예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옳은 거 있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ㄷ 들어가야 돼요? 몇 번인지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ㄴ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급하다 해서 이의 신청할 수는 없어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이의관계가 아니니까 관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의 이의는 집행경이력이 없다 그랬어요 옳죠? 그 다음에 미음은 등기인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인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명의 조카다 부당하다는 각하결정 부당한 결정과 처분시 있죠? 처분시를 기준에서 이의 인청하는 것이 절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모아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4번을 발표하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연계를 격리할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인청할 수가 있다 가 아니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당한 뭐예요? 부당한 결정과 처분이 있는데 부당한은 적극적 부당이 있고 근데 뭐가 있어요? 소극적 부당이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고 소극적 부당이 있다 아니죠 소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각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하했으니까 각하했으니까 다 뭐 하는 거이고 인청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적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할 등기를 받았는데 이건 두 개는 나눠져요 하나는 뭐라고? 1호하고 뭐예요? 1호하고 2호 있죠?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이건 절대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복도와 계단 같은 거 있죠? 이거 절대 무회라는 거죠 절대 무효니까 등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등기 받았죠? 등기 받았는데 이거 왜 말싸야 했냐 않냐고 뭐예요 이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이 두 개만 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신청이 가능해요 나머지 몇 호부터는 3호부터 나머지 11호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이 실체 관계가 부합이 되면 2등기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2등기 유효등기로 봐요 2등기 유효등기로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대법원 판례니까 이건 뭐예요? 소송 얘기예요 소송 그래서 우리가 뭘 뭐예요? 뭘 첨부하지 아니하고 뭘 뭐예요? 뭘 첨부하지 첨부하지 아니하고 아니 뭐예요? 동의 없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소송 문제이지 이인청감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저당권자가 저당권 철저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그 이전 등기가 정의된 경우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인청하는 게 아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을 대비하면 등기 말소에 관해서 뭐의 말소에 관해서 등기 말소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3자의 승낙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뭘 첨부하지 아니했죠? 자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인청할 수가 없다 왜? 이거 실체 관계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인청할 수는 당연히 없고 채권자 대의는 가능해요 채권자 대의로 경제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서 말소할 때는 이걸 왜 말소시키느냐고 있죠? 이인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말소 이 뭐예요? 이인청할 때 이인청할 때 왜요? 거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시험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이인청할 수 있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인청은 의무자, 권리자면 의무자, 신청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할 수 있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하죠? 왜냐하면 등기가 안 됐으니까 자 누가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면 뭐예요? 다음 자 다음은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 됐을 때 등기법은 이의 집행경기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집행경기효력이 없어요 다 쓸 제국이다 집행경기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 이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 중에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다 등기사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뭘 정지시키지 않는다? 등기사무를 이 등기사무를 뭐예요? 사무를 뭐하지 않는다?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게 집행경기효력이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에 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죠? 자 이 이 지금 뭐예요? 복도와 계단 같은 이 등기 말수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할 때까지 계속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유가 새로운 증거는 못한다 그랬고 이의신청서는 어디다 낸다고 다섯 글자죠? 관할 등기소의 내용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출한다고? 관할 뭐예요? 자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5번의 관할 지방법원에 이에 대해서 결정 후에 등기관에 뭐예요? 가등기를 명한다가 아니라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해요 결정 전에 명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예컨대 자 만약에 예컨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우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했더니 각하당했어요 각하당이니까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내죠 관할 등기소에 이유 있다 이유 없다 그래서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법원을 송구하죠 이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자 결정이 이게 이제 원고나 피고나 소송사건이 아니라 뭐라고 비송사건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결정 전에 일단 등기사무가 정제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중이겠죠 지금 이의신청중이겠죠? 근데 갑은 똥뚝다 왜? 갑은 돈을 빌려야지 부도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하고 또 뭐예요? 저당권 계약 맺고 또 등기칭해요 그러면 의라고 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순위 문제가 생긴다 순위 문제가 그러면 의리 병보다 먼저 신청했으니까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 을을 위해서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해줘요 이의 부기를 명하거나 뭐거나 그러면 1번 자 저당권 뭐라고 설정 처음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을한테 해주고 등기사무가 정제되지 않고 집행경제 효력이 없으니까 이 병의 등기를 받아준다니까 2번 저당권 등기 병이다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법원이 결정해서 니네가 이유 없다고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등기 받아주라 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 설정일을 본등기 하죠 그러면 본등기 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 의리 병보다는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니고요 뭘 유지할 수 있다고?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에 후가 아니라 뭐라고 전에 가등기를 명할 수 있고 당연히 맞는 것은 뭐가 맞다고 3번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뭐예요? 못한다 그게 맞는 얘기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6번 같은 것도 앞에서 비슷한데요 2에는 집행경제 효력이 뭐예요? 집행경제 효력이 잇따랐어요? 없다랐어요? 없다랐죠? 틀린 건 뭐로 골라면 기억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틀렸고 집행경제 효력이 뭐예요? 효력이 없다랬는데 잇따랐으니까 틀렸어요 기용니언 들어가요 기용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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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이거 3번이네 3번 기용니언 디귿 등기관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 신청 자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틀린 게 아니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6글자 4글자 짝수 짝수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등기관에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서 등기관에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에 Oczywiście 3일이네 의견을 묻혀서 신청서를 신청서를 이의신청서를 이의 신청자에게 보내가는 거라 자 이렇게 뭐예요?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3일이네 자 누가 3일이네 뭐예요 어디로 자 3일이네 뭐예요? 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지방법원으로. 등기관이. 등기관이 뭐예요? 3일 이내에. 어디로?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지방법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풀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했는데요. 일단 5번 정도 보는 게 중요해요. 자주 풀어보고. 그러니까 고득점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보면 쭉 한번 풀어보는 중인데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막판에 시간이 안 되시면 뭐라고. 별표한 거 있죠? 그 별표한 거라도 이제 여러분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이론을 하고 같은 데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동영상을 다시 보겠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동영상을 자주 보는 거 다 보지 말고 내가 필요하고 이해가 정말 안 되고 있죠? 잘 모르는 거 있죠? 그것만 이렇게 뭐예요? 스코러바 이렇게 땡겨갖고 그것만 제대로 보세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 보시면서 아, 이런 용의가? 이럴 때는 옳게 나오고 이럴 때는 틀리게 나오고 그러니깐 그런 것만 분석해서 여러분 거기. 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고 체력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